한국청소년연맹이 창립 10주년에 맞아 기념식을 갖고 보람의 공원 안에 세운 청소년 헌장비를 제목했습니다. 청소년은 새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청렬에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에 사랑하며 청소년 헌장 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7만 명의 단원을 가진 청소년연맹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신의 단련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세계로 뻗어가는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케 하고 있습니다.